네 여러분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누구보다 빨리 글로벌라이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채팅창에 카뱅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오늘 카카오뱅크 여러분 좋으셨습니까? 오늘 받으신 분들은 모두 상한가였죠. 따상은 아닐지라도 상한가였기 때문에 30% 축하드리고요. 여기서 제가 혼자서 사실 카카오뱅크 얘기를 해도 2시간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글로벌라이브죠. 글로벌라이브니까 글로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미래식증권의 최용석 선임 매니저님 나와 계십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슈카님. 매니저님은 카카오뱅크 어떻게 좀 받으셨습니까? 카카오뱅크 저보다는 고객분들이 청약하시다 보니까 많이들 받으셨고요. 분위기는 어떠십니까? 일단 기대보다는 가격이 높게 형성되면서 종가가 나와서 그래도 만족도가 아마 높지 않을까. 다만 이제 시작한 가격과 종가의 갭이 좀 컸던 하루라서 개인적으로 공모주 중에는 매도의 난이도가 좀 높았던 것 같고요. 길게 본 분들은 조금 기분이 좋으실 것 같고 오늘 이제 시가에 파신 분들은 조금 서운함이 있으실 만한 제가 아는 분은 이거 목표가 따상이다 뭐 이러면서 갔는데 상한가밖에 안 올랐다고 투덜대더라고요. 그래서 때려주려고 그랬는데 30% 올라서면 됐지라고 기대치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가격 자체가 낮은 수준에 형성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시작이 어려웠죠. 시가가 어려워서 오늘 카카오뱅크 받으신 분들 쉽지 않은 장이었지만 결론적으로 다 상한가가 됐으니까 축하드리고요. 오늘 우리 글로벌 라이브 얘기를 해야죠. 오늘 중국 시장 어땠나요? 오늘 일단 금요일인데 중국 시장은 조금 식어있는 하루였고요. 어제도 중국 시장 크게 재미는 없는 하루였는데 오늘도 사실 그렇게 재미있는 하루는 아니었고 보통 중국 시장 역시도 금요일 앞두고는 주말 전에 차익 실현 요구가 좀 커져 있는 하루인데 오늘도 조금 약세 보이면서 마감한 하루였고요. 일단 지수 체크해보면 상해 종합지수가 0.24% 정도 밀려서 3,458포인트 조금 낮은 수준에서 마감했고 심천시장 0.2% 가까이 하락했고 홍콩 항생은 마이너스 0.1% 낙폭 자체가 크진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약보합 정도 보이는 하루였고요. 다만 주도주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하루라서 투자들 전반으로 좀 심심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0.24% 하락 이 정도는 사실 하락이라기보다는 그냥 조용한 하루였다. 움직이지 않는 하루였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특별히 움직임이 있었던 주식이 있나요? 일단 이번 주 시장의 관전 포인트는 계속해서 홍콩 시장 상장된 텐센트를 많이들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요. 텐센트가 시장의 노지 극복하고 반등에 성공할지 아니면 저점을 낮춰갈지를 보고 있는데 다행히도 오늘은 다시 소폭 반등해서 3.3% 플러스로 마감했고요.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에 비해서는 그래도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저가 매수의 수급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라서 걱정은 약간은 조금 우려가 줄어드는 그런 하루였고요. 그리고 더해서 조금 눈여겨볼 게 최근에 중국 시장의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로 자리 잡고 있는 게 반도체 산업이 시장에 관심을 여전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본토를 대표하는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인 SMIC가 2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일단 시장이 기대보다 상당히 좋은 수준으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 종가도 1% 가까이 올라서 끝났고 조금 눈여겨볼 게 실적 발표 과정에서 반도체 시황을 조금 업데이트해 줬는데 일단 현재 반도체 일부 부문에 쇼티지가 나오고 있는 수급 불균형이 내년 상반기간이 이어질 재료라는 걸 조금 더 언급해 줬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아마도 반도체 일부 가격들의 가격 인상이 좀 예상된다 정도 코멘트가 나와서 반도체 협황을 조금 진단해 볼 수 있는 좋은 이벤트였던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반도체 가격이 좀 좋을 수 있다. 예, 뭐 그래서 제 3전이 80층으로 다시 올라간다 생각을 하는데요. 언제 70층 갔다가 또 어느새 또 저희 80층으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중국 시장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저희 우리나라 사람들 가장 큰 관심사람은 사실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가장 큰 빅 IT 기업일 텐데 오늘도 텐센트는 3.3%가 움직였어요. 상승으로 움직였죠? 맞습니다. 일단 하루치 변동성 자체는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과 바텀피싱으로 보는 저가 매수에 같이 엇갈리다 보니까 하루하루 변동성은 굉장히 큰 상황이고요. 일단 변동성이 조금 진정돼야 바닥을 확인할 수 있긴 하겠지만 이번 주까지로 봤을 때는 아직은 여전히 좀 여진이 많이 남아있는 불안감과 좀 기대감이 같이 혼재되어 있어서 판단하기에는 좀 난이도가 있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 주간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매니저님, 그럼 중국 뉴스 몇 개 좀 소개시켜주시죠? 네, 일단 하반기 중국 시장 바라볼 때 상반기 시장이 사실 중국 시장이 2월에 고점이 나왔고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국면이었고 물론 일부 배터리 관련주나 반도체 같은 정책 수혜지로 분류되는 섹터는 뜨거웠지만 그 외의 섹터는 전반적으로 다 조금 심심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도 어떤 영향 혹은 어떤 포인트로 투자를 접근해야 될까에 관한 분석 자료들이 조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나온 뉴스 중에 조금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중국 역시도 하반기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높여지고 있다. 관련 뉴스가 조금 나왔는데 내용을 조금 살펴보니까 현재 7월까지에서 중국 내에서 지방채 발행된 게 대략 1만 8천억 위안 정도 발행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지방채 부채 한도 자체는 4만 2천억 위안이라서 7월 말 그러니까 8월 초 기준으로 현재 아직 55% 정도의 여력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8월과 9월에 걸쳐서 지방채가 좀 공격적으로 발행될 수 있는데 그 지방채 발행이라는 게 결국은 대부분이 임대주택, 교육, 농업, 임업 같은 인프라 쪽으로 투자되는 쪽이다 보니까 관련주들은 조금 관심을 받을 수 있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눈길을 끌 만한 뉴스였습니다. 미국은 사실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굉장히 대규모로 돈을 푸는 게 많이 나왔는데 중국은 초반에 나오는 것 같더니 혼자서 나 홀로 긴축 모드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후로는 사실은 중국이 대규모 투자를 한다. 대규모 인프로 투자를 한다. 뭐 이런 뉴스가 잘 없는데 일단은 지금 뭐 한도 내에서는 좀 뭔가 투자 기대감이 생길 수 있다. 이 정도인 거죠? 맞습니다. 사실 중국 자체가 상반기의 통화 정책 자체가 시장의 기대보단 다소 긴축적이었다 보니까 긴장을 하는 분위기였는데 시장에서 지금 하반기 되고 얘기가 나오는 게 중국이 상반기 조금 얼어 있었고 최근에도 빅테크 규제로 시장이 좀 많이 놀란 상황이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조금 시장 부양을 위한 재정 정책이나 새로운 우호적인 완화적 정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근거 중에 하나로서 나오는 게 지방책 아직 발행 한도가 여유 있게 남아있기 때문에 뭐 상반기 초에 겨울보다 아무래도 가을경 해서 좀 공격적인 집행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근거 있는 기대감인 것 같아서 관련 주소를 조금 미리 찾아놓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봐라 중국이 일단 때렸어. 그래서 지금 시장이 아프거든. 그럼 보통 이러면 얘네들은 이걸 돌리기 위해서 돈을 풀던지 아니면 연금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4대 수고자 이렇게 불리는 개들을 사용해서 아마 강력한 무슨 유동성 드라이브를 걸 거야. 또 이런 거에 또 관심을 갖는 약간 음모론적인 내용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아직 중국에서 본격적인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는 않죠? 네. 여기 전에 방금 쇼카님 말씀해 주신 대로 시장의 기대감이어도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근거는 과거의 패턴에서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강한 규제 이후에는 또 당근을 주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규제일 칼날이 정부 당국의 생각보다는 시장에 좀 강한 총격이 있었고 그걸 보완하기 위한 뭔가 아이디어들이 나오지 않을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과거에는 보통 국가대표 선수라고 해서 국가, 국영기관이나 관영기관에서 연기금 같은 기금으로 시장을 바닥에서 매수해 주는 패턴이 나왔었는데 올해는 최근 그런 국가대표 선수들이 나왔을 때도 실제로는 정책 수에 나온 섹터면 한정적으로 매수가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시장을 다 사줬는데 지금 그런 패턴이 아닌 수급이다 보니까 지금 시장의 방향은 조금 더 국가자금으로 시장을 받쳐준다는 느낌보다는 재정정책이나 어쨌든 완화적 정책을 통해서 시장 부양에 관한 관심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이 조금 더 무게에 실리는 모습입니다. 하루 빨리 중국도 시장을 좀 받쳐줘야 저 같은 사람들도 조금 입장이 좋을 텐데 또 오늘 제가 뉴스를 봤는데 중국 규제가 하나 또 나왔더라고요. 이거는 워낙 저한테 민감한 규제여서 보자마자 어 뭐야? 그랬는데 중국 정부가 스트리밍을 규제한다 이런 말이 나왔거든요. 게임업계를 규제한다가 지난번 시간에 있었는데 스트리밍 그러니까 지금 저처럼 이렇게 방송하는 일대일로 방송하는 스트리밍하는 플랫폼이 사회의 아편이거나 마약이거나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또 이런 규제가 나오더라고요. 혹시 보셨습니까? 일단 저도 뉴스는 봤고 일단 정부의 색깔 자체가 현재는 다수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인플루언서라고 부를 만화하는 모든 콘텐츠에 관해서 어쨌든 한 번씩의 재정비를 해나가는 과정이 있는 것 같고요. 교육 쪽은 단순한 규제라고 보기에는 좀 집중포화 성격이었던 것 같고 그 외의 섹터들 게임이 됐던 교육이 됐던 스트리밍이 됐던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어쨌든 그들의 영향력을 한 번 더 보여주는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스트리밍 규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설마 저 영향력이 바다 건너 대한민국까지 오진 않겠지라는 깜짝 놀라서 봤는데 전혀 없기를 기원하고요. 또 어떤 뉴스가 또 있나요? 그리고 오늘 미중 무역협정 관련한 뉴스도 하나 업데이트가 됐는데 여전히 올해도 시장을 지배하는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가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완화되느냐 더 갈등이 고조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일단 오늘은 나온 뉴스가 미국의 산업계 소위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협상이 진전되기를 재개를 요구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이건 조금 의미가 있는 뉴스인 게 미국을 대표하는 대기업들이 모두 소속되어 있는 각종 협회들 대략 34개 정도의 기업 협의체들에서 정보유로 적극적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을 어느 정도 이제는 대화로 좀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에 관한 재개에 관한 얘기가 나왔었고요. 우리가 시장에서 인식하기에는 미국과 중국이 대화 창고가 지금 많이 끊겨 있다는 느낌인데 우리 미국 내의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선 모습은 인상 깊게 볼 만한 부분인 것 같고 그 논리는 결국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때려보니까 그 비용 정가는 결국은 미국의 소비자들에게 오는 것 같더라 중국에게 그렇게 아주 파워풀한 관세가 파워풀한 무기는 되지 않더라 그런 부분에 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고 결국 기업 내부들의 분위기가 그러하다면 미국과 중국 간의 대화 창고가 또 열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을 조금 만들어주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사실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빚장을 풀어달라고 하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을까요? 좀 싸게 수입하고 싶은데 관세를 물어서 내가 비싸게 수입하니까 내 비용 올라가니까 어떻게 협당을 해달라는 게 사실은 기업들의 기본적인 입장일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결국 그들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굉장히 좋은 수입국이면서 또 시장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아마도 빚장이 풀리길 원하는 것 같고 또 그런데 미국이랑 국가 자체가 로비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 기업들 입김이 또 정권에 영향을 많이 주는 국가다 보니까 좀 강한 의지가 시장의 일부는 반영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나오는 그 정도 이벤트였던 것 같습니다. 네. 매니저님. 그리고 오늘의 또 가장 주된 이야기로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레이 달리오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죠. 지금 자산운용사 대표 아마 되실 텐데 이 레이 달리오 아저씨가 중국 투자를 위한 조언을 했다. 맞습니까? 네. 7월 말자로 최근에 중국의 규제에 관한 레이 달리오의 조언이 이제 나온 상황이고요. 이제 보통은 이런 것 같습니다.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끼칠 만한 메인 이벤트, 코로나 같은 대형 이벤트나 아니면 이번 중국의 규제 같은 메가급 이벤트가 나오게 되면 시장에서도 사실 거기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저 개인적으로는 시장을 구루라고 불릴 만한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많이 경청하는 편인데 기존에 이제 중국 규제에 관해서 최근에 제가 인식하고 있었던 업데이트는 우선 올해 1분기 그러니까 1월부터 3월까지 기준으로 미국을 대표하는 가치 투자자들, 찰리 먼거 같은 인물이나 모닝시 파브라 같은 대표적인 가치 투자자들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저가 매수의 기회로서 바라봤던 것 같거든요. 실제로 1분기에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알리바바였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5월 초에 있었던 벅샤스웨이 주주총회에서도 찰리 먼거에 대해서 실제로 주주총회의 질문이 나왔던 게 중국에 대한 투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당시에 가치 투자를 대표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인 찰리 먼거는 여전히 자본주의 시스템을 중국은 잘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 글로벌하게 봤을 때 메가급 그러니까 시가총액 기준으로 탑 30개 기업을 선정한다고 하면 현재 중국 기업이 한 2, 3개 정도 있는 상황인데 3개 있는 상황인데 향후 점점 더 늘어날 거고 중국의 자본주의 세계는 점점 더 발전할 것 같다고 좀 우호적인 뷰를 비췄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궁금했던 게 찰리 먼거가 그 정도 우호적인 지지라고 할까요? 어쨌든 우호적인 시선을 밝힌 이후에 너무 강한 규제가 많이 나왔잖아요. 6월에도 규제가 나오고 7월에도 규제가 나오고 최근에도 규제가 나왔는데 이 정도의 강한 규제 하에서도 오피니언 리더는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했는데 그걸 레이 달리오가 7월 30일자 최근 판이죠. 본인의 링크딘을 통해서 중국의 규제를 어떻게 투자를 바라봐야 될지 조금 조언해 줬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레이 달리오라는 인물의 조언은 좀 중요하다고 보는 게 기본적으로 레이 달리오라는 인물 자체가 미국의 해지펀드 업계를 대표한 인물이고 미국 최대 해지펀드 자선 운영사인 브릿지 보트의 창업자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을 많이 조언해 주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레이 달리오라는 인물 자체가 이번에 준 조언을 짧게 요약하자면 결국은 다수의 투자들 시장의 대부분은 이번 중국 기준을 좀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지만 본인이 보기에는 기회 영역도 조금 있는 것 같다 정도. 그러니까 중국의 투자 기회가 만들어졌다고 보면 조금 더 가까운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매니저님 말씀 들으면서 정말 놀랍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 있었는데요. 이 찰리 먼거, 이 할아버지 연세가 90 중반 아니십니까? 맞습니다. 제가 알기에 90 초반도 아니시고 아마 90 한 4, 5은 되셨던 걸로 아는데 그 연세에 중국 투자나 이런 어떤 경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신다는 자체가 제가 실제로 뵙지는 못했지만 정말 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이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벤트, 정치적인 사건에 의해서 가격이 내려갔다는 것 자체를 좀 투자적인 관점에서 이분들은 또 기본이 한 1, 2년 투자가 아니라 10년, 15년 이렇게 보는 분들이잖아요. 그럼 가격이 싸졌으니까 아이고 나는 좋다 이렇게 좀 바라보시는 것 같네요. 그래도. 네. 기본적으로 이제 가치 투자를 시장 접근 방식은 가치 투자의 성향에 따라 모두 다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쨌든 시장의 어떤 오해나 왜곡으로 인해서 가치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할인되었을 때 매력적인 투자 계획이 만들어진다고 보는 뷰고 특히나 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해결되어 갈 거다라고 보는 인식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거든요. 그러면 알리바바라는 기업 자체의 비즈니스 자체가 완전히 망가지지 않는 이상은 그 외의 시장의 규제나 시장의 인식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되어 갈 문제라고 어느 정도 보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바텀 피싱의 기회를 어느 정도 보는 것 같고요. 이제 다만 저도 궁금했던 게 사실 그 당시 5월 초에 찰리 모가 의견을 전해줄 때는 규제가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로 시장이 인식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알리바바의 1분기 벌금임이 부과됐고 그걸로 반독점 관련 규제는 거의 끝나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디디추신발 규제가 오히려 페이지 1보다 더 강한 페이지 1, 2단계의 더 강한 규제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은 좀 불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도 조금 했는데 물어볼 기회가 없잖아요. 그런데 마침 이제 레이 달리오 랭몰의 의견은 조금 밝혀졌고 이제 레이 달리오 랭몰 자체는 아마 구독자분들 대부분이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레이 달리오 역시도 지금 미국 국시장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오피니언 리더지만 1949년생이라서 한국 나이 기준으로는 지금 73세시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젊은 투자자라고는 볼 수 없고 미국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거의 절정이 있는 정도의 70대 초반의 투자자인데 그분이 시장에 관한 의견을 나눠준 게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경청할 만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 전반적으로 레이 달리오의 의견은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좀 와닿았던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 대부분 시장 투자자들이 중국 시장을 바라볼 때 중국식의 자본주의가 미국과의 자본주의와는 전혀 다른 형태로 나오다 보니까 그런 잘못된 자본주의가 아닌가 그 한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고 바라본 관점이 많이 있는데 이제 레이 달리오의 견해는 이건 잘못됐다기보다는 틀린 거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방식이 다른 거지 그걸 가지고 옳다 그르다 판단이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 이제 예시를 들어준 게 최근에 가장 강한 규제에 관련해 나왔던 게 교육산업이었는데 교육산업에 대한 규제도 시장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갑자기 뜬금없이 왜 저렇게 강한 규제가 나와서 사교육업체를 죽이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실제로 내면으로 봤을 때는 일단 중국 정부 당국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최근에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건데 부모들에게 실제로 설문주어서 했을 때 새롭게 자녀를 늘리는 그러니까 세자녀 정책이나 네자녀 정책으로 갔을 때 가장 부담된 부분이 사교육부이라는 발언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정부 당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다자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넘어야 될 산중의 하나가 사교육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였고 그런 흐름 하에서 정책 규제가 나왔다고 보면 어쨌든 정부 정책은 사회 전체로 봤을 때 더 한빈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정도의 의견을 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교육 규제로 마이너스 90%를 레이달리오 아저씨가 아마 안 맞아보신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아마 자기가 들고 있는 주식이 마이너스 90%였으면 이번 규제가 그렇게 합리적이나라고까지는 얘기를 못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같이 투자자시니까 가격이 내려간 상황에 대해서 길게 봐서는 투자 가능하다 이 정도로 접근을 하셨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일단 특정한 기업에 대한 견해를 밝힌 건 아니고 중국이랑 국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본주의 속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이디어를 제공해 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레이달리오는 기본적으로 해지 펀드 내에서 롱쇼 전략이나 자산 배분 전략을 모델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가치 투자자라기보다는 조금 해지 펀드와 매니저로서 특성이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느끼기에는 어쨌든 레이달리오의 관점에서는 중국 시장의 규제를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또 그 덕분에 많은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정도의 조언을 해 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레이달리오 의견하고 같이 곁들여서 봤던 게 피델리티 같은 글로벌 메이저 하우스들 일부에서도 중국 시장의 이번 규제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비난하거나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기회 영역이 만들어진다고 보면 일부 있어서 일단 시장 다수의견 자체는 중국의 규제 자체가 좀 부정적인 것 같고요. 다만 소수의견으로서 그 안에 내재된 한빈성을 봐야 된다는 의견도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격이 많이 내려왔으니까 조금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 같은데 레이달리오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워낙 유명하지 않습니까? 사계절 포트폴리오 이래서 또 한때 대한민국을 휩쓸었던 정말 폭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포트폴리오 전략을 보여주셨던 분인데 사실은 해치펀드 창립자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레이달리오 이분은 사실 국내에 명성을 알리게 된 건 기본적으로 2018년도의 원칙이라는 그분의 책이 나오면서 조금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크게 보도가 됐던 것 같고요. 레이달리오 이분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미국 사회 내에서도 어느 정도 시크릿한 베일에 많이 가려져 있는 인물이었는데 레이달리오가 자신에 관한 풍문이나 안 좋은 소문들 혹은 너무 수습기 같은 정보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2017년도에 본인의 수를 정리해서 책을 발간하면서 그게 굉장히 메가급 히트를 쳤거든요. 그래서 2018년 그게 한국 번역본이 정발되면서 국내도 명성을 많이 얻었던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사계절 포트폴리오라는 용어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 해석이라는 생각은 드는 게 이제 레이달리오가 가지고 있는 전략 자체는 사모품인데 두 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하나는 퓨어 알파라고 해서 초과 수익을 추구하는 거고요. 다른 하나가 올웨더 포트폴리오라는 건데 이건 시장 상황하고 상관없이 어쨌든 자산배분 전략을 통해서 시장의 평균 이상의 수익률을 내는 건데 올웨더가 사실 원어로 번역하면 정확히는 날씨를 극복하는 거니까 전천후로 번역하는 게 맞거든요. 전천후 계절 포트폴리오? 전천후 포트폴리오와 이제 사계절 포트폴리오의 가장 차이는 뭐냐 하면 사계절 포트폴리오라고 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순서가 예측이 가능한데 올웨더 포트폴리오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비가 올지 아닌 맑은 날씨가 될지 구름기 날씨가 될지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어떤 상황이든 극복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전천후라는 용어가 사계절보다는 더 예측 불가능하고 매일 시장이 변할 수 있는 시장의 액티브함을 더 표현할 수 있는 단어라서 저 개인적으로는 전천후 포트폴리오가 맞는 것 같은데 언론을 통한 보도나 책자를 통한 보도들은 사계절 포트폴리오가 더 많이 사용되고는 있더라고요. 레이달리오의 프린시플, 유명했었죠. 그런 책이 나오면 트레이딩 사업부의 막내가 제일 바빠집니다. 그 막내가 알겠어, 훌륭한 책 나왔다니까 네가 정리해서 월요일 발표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것도 금요일 날 정도에 문자로 이렇게 발표해서 그래서 그런 책들 나오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던 생각이 났는데 대한민국에서도 메가히트였고 요즘에 사실은 투자하는 분들은 이름을 모르는 분들은 잘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제 좀 아쉬운 건 레이달리오 이름은 다들 알고 프린시플이라는 책은 아는데 생각보다 전체를 다 읽어본 분들은 많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명작의 위험입니다. 맞습니다. 들어는 봤지만 읽어보지는 않았죠. 하지만 나는 아는 것 같고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명작은 뭐 그렇게 되지 않았나. 네. 프린시플이라는 책이 두께로 보면 굉장히 두꺼운데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2020년도에 프린시플을 좀 깊게 읽었었는데 2020년도에 읽은 책 중에 가장 좋은 책 중에 하나였거든요. 주된 내용이 어떤 거였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프린시플이 1부, 2부, 3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1부는 본인의 삶에 관한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2부에 관한 부분은 본인의 투자나 커리어에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나와 있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가 자기가 조직 운영했던 방식에 대해 나와 있는데 사실 3부의 내용이 조금 많이 어렵고 1부와 2부는 충분히 그냥 누구나 읽을 만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2018년도 프린시플이 나왔을 때 그 책이 투자업계에 있는 분들도 반향이 굉장히 좋았지만 스타트업계 같은 본인의 회사를 꾸리고 있는 오너분들께도 굉장히 반향이 강했었거든요. 실제로 조직 운영에 관한 스킬들을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만약 책 두께에 조금 부담을 느낀 분이라면 1부와 2부 정도만 읽어도 충분히 도움되지 않을까. 3부는 사실 제가 느끼기도 공감이 안 된 부분들은 일부 있는 그러니까 조직 운영에 관한 부분이라서 그걸 배제할 걸 그래도 충분히 좋은 책인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는 주식 투자자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매일매일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정진하는 분들께는 분명히 가치 있는 책이다. 추천할 만한 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레이날리 책은 앞에 두지는 않았지만 일단 레이날리오 씨가 얘기했던 중국 투자를 위한 조언을 조금 더 보면 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수익성 높은 투자 기회가 될 것 같긴 한데 단기적 초점을 가진 투자자들은 접근을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아주 장기적인 관점을 가진 투자자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이것도 좀 소개시켜 주시죠. 네. 기본적으로 레이날리오도 인식하는 부분은 이 노이즈 자체가 단기간에 해결될 거다. 바텀 피싱이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한 건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중국 시장에 대한 투자자 다수의 오해가 있다 보니 그게 투자의 기회를 좀 만들어주는 것 같다. 다만 이 노이즈 자체가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다 보니까 만약 투자의 시계 자체가 짧은 인물들 내가 6개월 혹은 1년 내의 성과를 반드시 봐야 되는 투자자에게는 그다지 적합하지 않을 것 같다 정도 의견을 준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같이 투자자였던 레이날리오 같은 인물이 됐던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량은 기본적으로는 3년 이상의 관점 그러니까 대부분의 개인 투자들보다는 조금 먼 시계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을 바라보는 것 같고요. 내가 바라보는 시점이 어디인가에 따라서 현재 시장이 좀 상당히 고생하는 국면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주 길게 보면 더 바텀 시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시간의 관점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걸 레이날리오 더 정확히 얘기해 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요즘 표현으로는 모멘텀 투자로는 좀 위험할 것 같긴 한데 자기가 보기에는 가격이 내려와 있으니까 중국 주식에 대해 중국 시장에 대해서 투자를 시작하고 싶은 분들은 가격이 많이 내려와 있을 때 길게 보고 계속 나눠서 사면 내 단가가 좀 내려갈 수 있으니까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뭐 이제 모멘텀 투자, 단기 투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가치 투자들의 바라보는 관점에서 투자를 분류하는 방식은 합리적인 투자자들은 다 가치 투자자라고 바라보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투자자들을 추세를 추용하는 모멘텀 투자라고 분류하는 건데 모멘텀이라는 건 결국 상승에 베팅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가져오는 건데 그렇게 봤을 때는 중국이 정말 매력이 떨어진 시장이 있겠고요. 현재 시장이. 그 반대편에 있는 투자자들 그러니까 시장이 어느 정도 순환적이고 평균에 회계하게 되고 지극 힘든 시기가 지나고 나면 지극이 좋은 시기가 온다고 믿는 분들 그리고 평균 회계를 기반으로 투자한 분들께는 중국 시장이 어느 정도 저렴한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 정도가 지금 그루들이 좀 공통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흔히 공포에 사라는 말을 좋아하는 그런 분들에게는 길게 봐서 정말 길게 봐서 기회일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매니저는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 선물도 좀 봐주십시오. 시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일단 유럽 시장 오늘 또 평이하게 그냥 강부합 정도 보이고 있고요. 유로스닥스 기준 0.2% 정도로 있어서 상승 구매라고 보기는 좀 그렇지만 금율 장치고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정도 강부합 정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지수는 현재 미국도 크게 변동성 없는 하루고 S&P 500 선물 기준 플러스 0.02% 정도 나스닥은 약부합 정도라서 오늘 시장이 일단 변동성을 그렇게 크게 시작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최용석 선임 매니저님과 중국 시장 그리고 미국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최용석 매니저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요. 프린시플 레이 달리오의 책이죠.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읽어본 사람은 적더라. 굉장히 마음이 뜨끔했습니다. 제 책장에 가면은 한 두 권 있거든요. 선물로 받아서 한 두 권이 있는데 그 솔직하게 그 한 1부 반에서 2부 정도 읽다가 이 못하겠다. 너무 지루하다 해서 건너뛴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다행히 1, 2부에 주된 내용이 다 나온다고 하니까 3부를 안 읽은 제 자신을 좀 이렇게 반성하진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보시고 오늘 2부에는 광고했듯이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죠. 기후 투자자가 되는 법, 기후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 하나 그린 히어로펀드, 책임 운영력이자 펀드 매니저이신 은기완 매니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보고 2부로 오겠습니다. 페이지 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왕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기술 그리고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